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계 정부 반환에 대해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게 3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다.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 거라면 그 돈을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 거라면 그 돈을 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화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풍산계 반환과 관련한 입장을 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개정이 무산됐다며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계 3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 위탁을 하지 않고 풍산계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풍산계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 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산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